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귀 한 번 만져볼게요 몸도 정신도 건강한 사람? 사랑했어요? 그럼... 저는요? 으잇!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들 중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왜... 썩놈이 새끼니까! 썩놈이 새끼! 다행히 새끼고 싶어... 여름에 잠시 후... 이러한 가수의 중... 그가 너는? 감사합니다.